첫 번째는 수전절이라고 나와있죠. 수전절이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레위기에 나와있는 유대인의 절기 예를 들면 초막절이다, 6월절이다 그런 절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참 후대에 만들어진 절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B.C. 163년, 4년 요쯤에 그때는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새 삶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로마는 그 후대였고 그런데 그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 명에서 강조를 했어요. 강요했어요. 할레도 받으면 안 된다, 받은 것도 다시 취소해라 돼지복이 유대인이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복이 돼지복이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분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사건이 수전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한 것은 그냥 그것을 전쟁에서 이겼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날에 독립해서 전쟁에서 우리가 누구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고 그들의 생활이 곧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이고 그들의 신앙이 국가이고 종교의 세상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이고 삶의 가치가 회복됐다는 것이고 그 당시 세상을 주름 잡던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그리스 가치, 그리스 생각 이런 것을 몰아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는 겨울이다. 우리는 겨울하면 눈 오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기예요. 그래서 건기가 아닌 우기고 그나마 예편은 톡지없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를 좀 춥고 쌀쌀하게 여긴다 하는 건데 우리도 예를 들면 저도 인사드릴 때 봄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시간적으로 봄이 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에 또 봄이 왔습니다. 웃음 속에도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옷에서도 봄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을 의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외웠었다고 하는 것이 마치 아이돌 스타가 왔을 때 좋아서 많이 외웠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가 겨울 같았다는 거예요. 비오고 춥고 쌀쌀하고 울스팅 그런 분위기였다. 23절에 나오는 솔로만 행각을 거미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 솔로만 행각은 벽이 없는 집을 얘기해요. 지붕과 기둥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왜 예수님을 거미셨나 그냥 선착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토론하고 강연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유대인들이 토론하고 검증을 벌였다. 그 과정 중에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크리스도이면 좀 얘기하느라 왜 우리 마음을 자꾸 쫄깃하느냐 그렇게 묻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그걸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27절 28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지 맞죠. 예수님은 뭐 그때는 거기는 목자고 양치는 일들이 많았으니까 목축어받은 데였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그거 틀리지 않습니까. 복음서에도 많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이다. 목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서 3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는데 그 에스겔서 34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을 잘 치라고 먹이고 살리고 하라고 그 목자를 세워두는데 그 목자들이 자기 배만 채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벌하시겠다. 혼내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된 목자들 그 악한 목자들을 다 쫓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 백성들 내 양을 먹이고 치고 그 양들을 잘 보살피고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요약한 건데 그것이 그냥 아 예수님의 목자구나 우리는 그 양이구나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지 거기 유대인들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영생이라는 말로 요약했지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런 못된 목자들을 다 쫓아내고 내 양을 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을 준다고 하는 것으로 요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셨던 그 일을 이제는 내가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신성고독한 거다.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아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들을 보거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이 그 후반부에 나오는 37절 38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믿어라. 하는 말이나 다 같은 맹락 속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 본문에 대해서 저 공급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을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다고 화를 내서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도대체 내가 무슨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내가 한 선한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돌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 왜냐하면 그것은 신성무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너희 율법의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 율법의 말씀은 아니고 10편 8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10편 82편 6절인데 사실 거기서는 너희들이 스스로를 너희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악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리가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3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찾아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에 이 비슷한 표현이 사실 찾을 수가 없어요. 많은 학자들도 거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혹시 예수님께서 모세 께서 신의 산에서 십배명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얘기는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보지라고 그 말씀을 다시 볶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고도한 것이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생각해보면 가장 유대인들이 집중했던 표현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보자 했던 내용도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건 성경 말씀인데 뭘 이해해야 되나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받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해서 또는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면 믿음 역시 제대로 올바른 믿음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성경 말씀을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죠.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건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가 신학박사가 될 것은 아닌데 의미를 찾고 빛빛 파야 되느냐 예수님 하나님 하나의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교회를 다녔셨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신학 강좌를 했으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파운드 포인트 준비 해보실래요?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 아니냐 마치 그런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정립된 AD325년에 결정한 우리 신앙의 신조의 첫 번째 신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하나의 설명으로 하나의 패러그로 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이걸 다 설명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의 빛이시오. 참 하나님으로서 출생하시되 만들어지지는 아니하셨고 아버지와 분들에 있어서 같으시다. 참 어렵죠. 같은 말에는 법인 것 같고 무슨 얘기 대상 보이시겠죠. 그 다음 페이지 그분은 그 말리야마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고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취하시고 그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흔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사랑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은 성룡님의 말이세요. 그리고 이때 니케아의 공의회 그 회의를 모였을 때는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첨가된 구속문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변화된다거나 바뀔 수 있다거나 하느님과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의회에서 캐토릭 처지에 지금 말하는 캐토릭 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파문한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부록으로 붙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예수님에 관한 두 번째 표에 붙어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표예요. 아버지와 본질에 있어서 같으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그 신학자들입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와 나와 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1 플러스 1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은 본질에 있어서 같다 라고 하는 것이지 교리가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나 성육신 교리나 이런 교리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또 우리들의 신앙을 잘 설명해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니키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삼위일체 아니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다 그러니까 그냥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우리 기독교회의 신조는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 한통말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희라워 어문을 보면 나와 하나는 하나이다 라는 영어 동사에서 리동사를 복수형을 썼다고 봅니다.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번역하면 좀 더 감칠맛 나게 번역을 하자면 나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기를 주대인들이 그 아버지와 하나다 라는 말을 오해했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라고 하는 그 관계가 온 그것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주보에서 주제를 제목을 나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니케 신명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어보유기하자면 Substance 또는 Essence 에센스 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같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같을까 다른 것에서도 말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고 떠오르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보자면 예수님의 설명에 스스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혼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교에서 34장의 말씀을 요약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분. 하나님께서도 예수교에서 말씀하실 때 그 백성들을 다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예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영생을 주는 분이시고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님 예수님은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시는 일이 같으신 것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그 본질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나를 믿지 아니한지 나도 내가 하는 일을 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조금 더 설명을 더해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을 읽으시다가 우리말 표현했을 것이 저도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딱 분명한 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어선경을 읽어보거나 하면 조금 더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나 자신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문에서 보면 나와 내가 한 일 구분하는 거죠. 나와 나 자신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내 하나님 내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와 나 자신이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혼돈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서에 잘 말씀해 려고 보면 나와 나 자신을 요한복음서에 저장해 최소한 예수님께서는 구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말하는 나는 이제 그 말씀 하고 있는 예수님 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해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내 자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것을 우리 표현식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참된 나 참된 자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에서 많이 공부했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뭐는 우식이고 애고고 습과 애고고 이런 분노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르는 나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 자신이라고 또는 참된 나라고 이렇게 푸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는가 우리 니케아 신경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낳으셨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나를 낳고 여자가 그런 의미 아닌 걸 아시지 그리고 나만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행동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사람 허수합이냐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행동하고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은 꼭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참된 자아이시고 참된 주체이시고 삶의 근거이시고 존재의 기반이시고 이거를 이제 요즘 우리 표현대로 제 표현대로 설명해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예수님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 하느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십계명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것 유대인들은 그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오다 보니까 안식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왜 안식을 지켜라고 얘기하셨는지 하느님의 본래 뜻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규율로 법칙으로 안식이 되는 6.5만 이상 걸으면 안되고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하면 안되고 음식한 것을 남겨두면 안되고 이런 조항들만 지켰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을 몰랐던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생각 그것을 그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꼭 하느님의 말씀이 된거지 이것을 다른 주제로 얘기하자면 그 예수님만의 정의가 있어서 그 정의를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느님의 정의가 된 것이고 그 예수님만의 평화가 있어서 그 평화를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느님의 평화가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으면 보살핌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보살핌의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배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울리고 세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놀았을 때 그것이 그때는 인간이었고 예수님이 가르치면 병자들 고치면 그때는 하느님이었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인격으로 인간의 풍성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느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 출애국기에 보면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그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요즘 소개할 때 보면 저는 김창욱입니다 이름을 소개를 하잖아요 최소한가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하느님 이름이라도 소개하고 싶으니까 하느님에게 이름을 물어봤죠 내가 누구라고 하느님을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나다 그래서 그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의 희물인 문자를 딱 따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하느님의 이름을 붙인 것이 야회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름이라고 하는 야회라고 하는 이름을 떠나서 나는 나다라고 할 때 나는 누구고 나다 할 때 나는 누구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나는 나다 그게 뭐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여러분 혹시 평소에 그걸 어떻게 이해하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생각해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나가봐는 존재 안에 있는 참된 존재 우리 예수님으로 가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그 하느님의 모습 더 나아가서 더 넓게 얘기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하느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나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하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무소 문제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건 맞아 다 그렇게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밖으로 보자면 그건 누가 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거릇 아니라든지 자두 아니라든지 벗어놓은 것 아니라든지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표현이나 말을 모아서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 가야 되느냐 저는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산티오에 가서 칠동림길을 순례할 필요도 있고 사막에 가서 기도할 필요도 있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토너머프리즈 붙잡으면서 기도할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일반들에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순례의 길에서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례의 길을 가는 내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거예요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산꼭대기에도 계시고 골짜기 가서 기도하니까 그 골짜기에도 계시고 집 안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니까 그 곳에서 계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가있는 그곳에 하느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참대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찾고 찾아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고 우리를 찾아보면 내가 있게 되었던 그 이유이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원래부터 생겨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하느님의 형상지라고 하는 그 참된 진리의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 속에 갇혀 계셔야 되느냐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 하셨죠 그래서 사도방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마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일한 아들이라고 우리는 믿지만 사도방울도 또 한편으로 그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설명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있을 수 있고 셋째 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가느냐 우리의 모습이 닮아가나요 아니죠 나이 났으면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은 늘어갈고 세월약타 지어갈 뿐이에요 어떤 모습이 닮아가느냐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예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30절에 사도부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 것이 다 꽃바구니 타고 꽃가 막하는 그런 영화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사도부아는 그렇게 말씀 하고 계신 거죠 이 29절에 나와있는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 그 아들을 우리들 중에 막 아들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 얘기를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 이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 내 자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폐를 대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안에 계시는 그 참된 진리 참된 자 뭐라고 설명하는 우리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존재 그 자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제 표현이 좀 부족할지 알고 진실하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시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어야니 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래서 그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행동 어떤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본을 보이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저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삶에 찌들어서 또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아서 또 때로는 우리 육신의 삶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게 하셨음을 다시 일깨워주시니 다시 일깨워주시니 바라기는 저희들이 하는 말로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찬된 그리스도인지를 제게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빚어집니다